안녕하세요 일단 잠시 일정도 드리겠습니다 Let'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합격이 돼서 너무 기쁜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빛나는 얼굴. 또 이렇게 많은 영웅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 그러신가요? 네!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더 있죠. 아 멋있어요. 괜찮아요. 저희 미키 팀과 미키 팀이 준비한 것인데요. 아 맞습니다. 미키 팀은 애교 춤을 준비했고요. 저희 미키 팀은 맞춤을 춰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미키 팀 먼저 춰볼까요? 여기 가운데 있네요. 미키 팀 먼저 해볼까요? 미키 팀 먼저 해볼게요. 춤을 춰야 되는 거죠? 합시다. 노래가 있지 않나요? 네, 저희가 열심히 춤을 했어요. 아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. 실수 좀 춰겠어요. 하나요? 5, 6, 7, 8, 9, 9, 9, 10, 11, 11, 11, 12, 12, 13, 14, 14, 14, 15, 14, 15, 15, 16, 15, 16, 14, 15, 16, 16, 16, 16, 16, 17, 18, 17, 15, 16, 17, 18, 18, 17, 18, 19, 18, 21, 19, 19, 21, 19, 20, 18, 20, 19, 20, 21, 20, 13, 24, 15, 20, 20, 21, 24, 21, 25, 20, 21. 고맙습니다 미키티꺼 공감 다음은 미키티 다음은 어떻게? 아 괜찮은데? 많은 분들하고 막소리가 떨리네요 음악이 있나요? 네 음악이 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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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저희 또 이제 이어서 저희 바로 무대로 즐길 준비하셨나요? 네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또 다음 곡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히어로 분들 정말 너무 항상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히어로 콘서트를 통해서 에너지 듬뿍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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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저희 키키타카라는 곡 공부해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섯 개의 크리즈! 키키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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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